베란이네 아 뭐야 같은편 뭐해 아 일 더럽게 늦게 시작하네 아 젠장할 보통 같았으면 나갈라 했는데 영상을 찍는거니까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방게임이고요 아 한명 생디 한명이 있네요 아 종족 종족 되게 조갑도 안좋고 사시쪽이 일을 너무 늦게 시작했어 지금 뭐라는거야 도대체 왜이렇게 반응이 늦어 바이오닉으로 해야되겠네요 아무래도 위치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위치가 아니고 상당히 안좋네요 상대방도 어차피 랜덤 두명이기 때문에 종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왠지 상대 투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접을 해라 종족이 뭘까요 자 일단 같은편이 초반에 일을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몫을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열심히 오버 아 토스 있다 자 일단 토스 한명 받구요 토스가 있다는거는 상당히 저희한테 되게 안좋은 얘기인데 네 나 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열심히 정차를 가긴 가야되는데 정차를 갈 SCB가 너무 아깝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종족 성성도 되게 안좋기 때문에 정차를 제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세대 아이스크 까스 캐고 까스 캐고 서플 상대방은 내가 볼때는 7시쪽이 토스 것 같고 한 명 누구야? 아 투토스다 큰일났다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요 이러면 아 상황이 너무 안좋아 큰일났어 투토스야 투토스 가는척하면서 몰래 베럭을 여기다 지워야되겠다 아 지금 몰래 베럭 짓긴 좀 그렇고 일단은 파베포터 뽑을게요 상대방이 질덧으로 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파베포터 뽑아야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서플 짓고 메딕 메딕 누나들도 필요하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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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파베 아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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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못 이기겠는데 큰일났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와우 젠장알 좋아 다잡았고 이것만 줬죠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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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아 막았다 개빡신해 대럭 하나 여기다 짓고 6시 캐논 짓고 있네 파베포터 파베 한번 가볼까요 아우씨 쪽으로 한번 가봐야되겠다 아우씨 쪽으로 한번 가봐야되겠다 아 너무 돈이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 들어가 생까기 생까기 가서 피난 없을거야 분명히 그렇지 죽여 올킬 올킬 나이스 샷 자 됐다 이거 한방으로 시간 벌 수 있어 저그가 저그님아 제발 잘해주시게 어어 도망가 도망가 구택은 뭐 구택이야 뭐야 저렇게 나갔어 아 개웃겨 나가네 그냥 근성이 없는 놈이네요 9시가 좋아좋아좋아 와 3시 그래 공격 뽑아라 이정도 시간 벌어줬으면 뽑아야지 쪼만 버티자 오버루도 잘 보내줬고 오버 입구쪽에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거 깨 하나 깨 에스시벨 못나가네 여기다 팩토리 하나 늘려야지 저쪽에서 팩토리 짓고 그 뭐야 스탑포트도 지워가지고 저쪽에서 탱크드랍 가야되겠다 일단 커맨드 완성되면은 앞으로 나가봐 까스 까스 커맨드 하나 더 돌려야지 상황이 나빠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다 내린 다음에 포토캐논이 있겠죠 아무래도 안전하게 안전하게 입구쪽에다가 방어를 해놓구요 스탑포트 정찰겸 한번 뽑아서 가봐야되겠다 캐논이 있겠지만 스캔 한번 뿌려봐야죠 캐논있죠 아 그러면 치소 떼어 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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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야 오오 좋았어 핵을 준비하자 핵을 여기다가 그래 되겠네 빠른 핵도 괜찮네 생각해보니까 좋아 커맨드 완성 됐구요 저거 또 스캔 하나 더 달아야지 반대편 저기가 이제 물량이 좀 나오죠 그 물량으로 한번 밀어봐라 오오 미나요? 어 물량으로 어 어어 물량 많은데 잘하고있어 나 탱크 드랍해야지 오 미나요? 이야 어 소거 버전만 해줘도 돼 시간만 끌어 그냥 근데 상당히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몰래 건물있나? 이게 뭐야지 오오 혼자 밀겠다는 생각인가 어 어 부시고 이거를 나간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우 지는줄 알았네 투토스여가지고 지는줄 알았어 수고하셨습니다 도 고맙습니다